공주시가 정보소외계층의 격차 해소와 정보와 능력 향상을 위해 2016 찾아가는 이동정보와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 7일 유구읍 신달 1위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폰 활용법과 한글 문서작석법 등 올해 첫 이동정보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정보와 교육은 교육을 원하는 마을과 단체 등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됩니다. 신달 1위 정보와 교육은 열흘간 하루 2시간씩 실시되며 SNS 활용 교육을 통한 시정 홍보도 펼칠 예정입니다. 공주시는 이외에 사곡면, 화월, 일리 등 현재까지 교육을 신청한 6개 마을에도 오는 12월까지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